아 근데 저 오랜만에 왔더니 손가락이 막 안돌아가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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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박근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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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답힌 고단송이 아 잔장님 너무 무리수 주시는데 저 죽을지도 몰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전스 한입 두고 가신 이 맘까지 위에는 물 적셔놓고 위에는 바람소리 남겨놓고 방사는 하지 그 일새는 안 돼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운 만도에 가네 왕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왕님마저 따라 지렸나 왕곳에 계셨어도 피우리나 고단송이 피우리나 고단송이 피우리나 고단송이 피우리나 고단송이 피우리나 고단송이 aimed 어차피 아유 감사합니다 오 마지막 꽃임리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슈퍼챗이 안보이는군요 그래서 당연히 놓치는군요 아니 이게 위에가 안뜨네요 보통 위에가 쫙 떠야하는데 마누님이신가요 민호님이신가요 그쵸 마누님 네 감사합니다 야페야페 저희들 후원소리하고 인사소리 다 야페야페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듣고 갈게요 너무 감사하구요 성녀님 네 저 이만움만 가지고 물러납니다 파이 네 좋은밤 되시구요 머구리님 아 머구리님 오랜만입니다 동해꽁 동해꽁 나 본 diagrams 지지구 철장 아니 영상忍자 건강 정복 음식 American 소낭 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푸른 물결 넘어서 갈매기가 날은 꿈을 찾아서 우리의 길을 떠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장 내밀쳐져 대관련 길을 넘어서 동행받아 햇살없이 거리는 정도의 사랑을 이 사랑을 가장 저도 해보다 푸른 물결 넘어서 살아서 숨쉬는 고해를 타고 그대의 길을 떠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옛날에 참 정동진 동행 되게 좋아했는데요 단장이면 또 혼나고 나면 서류 다 던져놓고 괜히 일정 없는 줄 알면서 게리어에 반죽역 기타 들고 동행을 도망갔던 기억나요 괜히 남양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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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랜만에 빈츠 한 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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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 저 사랑하는 너의 마음 보여줘 한 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뭐죠? 너의 마음 그리운 봄에 저기 저편에 고독이 홀로 쓸쓸히 서있고 사랑을 보낸 저기 저편에는 외로움이 느끼며 울고 있다 이별은 한 번이 되리라고 당신을 보낸 뒤 그 훌륭한 바랍지 사랑은 미움이 아닌 그리움으로 나는 그림자라는 것도 그리움의 불꽃 피우기 위해 이 작은 가슴은 기도로 설레인다 불꽃으로 타는 그리움 찾아 사랑을 찾아 당신의 곁으로 그리움의 불꽃으로 그리운 사랑이었다 그것은 아픔이었다 홀로 비는 슬픔이었다 그리움의 불꽃 피우기 위해 이 작은 가슴은 기도로 설레인다 불꽃으로 타는 그리움 찾아 사랑을 찾아 사랑을 찾아 사랑을 찾아 당신의 곁으로 그리움의 불꽃으로 타는 그리움 그리움 찾아 그리움 찾아 사랑을 찾아 당신의 곁으로 그리움 찾아 사랑을 찾아 당신의 곁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정국 오 김용희 선생님 모셨네요 하페하페 네 나 마음을 잘 들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원 덕에서 윤슬이 반짝이는 여우를 바라보며 첫사랑에 고백했던 그 사람이 먼 훗날까지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슴에 영린으로 남았습니다 줄 수 없는 기억을 더듬어 그 이름만 불러도 쨘쨘쨘 아우 희란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우리 희란님이 그러면 아 제가 또 갱냉이니까 갱냉이 노래 한 번 또 우리 몽고매린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메시 때 한 번 해드릴게요 몽고매린이 안 계시면 안해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 피는 콧입니다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흐르기에 있으신거 봤습니다 하여튼 tucked 떠니깝게 하고 그대의 세움에 leaving a 라고 적은 그대의 우 risk 그대의 숨을 아프게 만들었나요 먼 하늘 바라보며 슬픔을 지우려고 애쓰는 그대의 모습 차라리 내 가슴에 돌을 던지고 있네요 눈물 속이 피는 꽃이여 이렇게 아픈 이 별을 이렇게 아픈 이 별을 시작해야 하는 건 어쩌면 그대 원할 때 시련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두 눈에 맺히는 눈물 속이 피는 꽃이여 눈물 속이 피는 꽃이 피는 꽃 눈물 속이 피는 꽃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좀 목이 퉁퉁 보니까 많이 긁히네요 그래도 괜찮죠 원래 제 색깔이 좀 있어서 아 볼게요 몽고맨님 아까 오셨는데 아마 이쯤 되면 좋시더라고요 막 요즘에 일이 많아 좀 행복한 비명 좀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용혜 선배님 5월 25, 26, 27일 중에 하루 시간 빼이소 아 날짜 정말 좋네요 거제도 짝날에 빠졌네요 남마누님 후원금 더 보냅니다 남마누한테 부탁드립니다 남마누한테 전화 부탁드립니다 나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옆에 옆에 와누 분합니다 장군님 네 남마누 굿 아 제가 영어를 읽었어요 G-O-O-T인거죠 자 총군 우리 홍보부장님이 야라님 난 내일 일 때문에 네 아유 좋은 꿈 꾸시고요 스윗 드림하십시오 자 아이고 남마누님 고맙습니다 네 용혜 선생님 날짜 잡으시고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단장님 채널이라서 아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시오 보통 제가 나오면 쭉 들어가시는데 헤헤 오늘 우리 또 야라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목소리 들으면 보통 다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오늘은 많이 안 주무시네요 헤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헤헤헤 옆에 옆에 연주곡을 하고 싶은데 오늘 연주곡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신전고가 없으신거죠 그러면 음 음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마도 저 마지막 구하고요 엔딩은 단장님 하신지 아시죠? 야을님 오늘 좀 몸 상태가 안좋아 조금 하고 계십니다 자 영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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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d ä 으 으 아 으 으 으 이것이 음모를 한숨 중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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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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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